2020년대 독립군은 간도와 연해주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무기를 입수했습니다. 물론 주력 개인화기는 소총이었습니다. 독립군이 다룬 소총에 대해서는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립군이 사용한 권총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립군은 다양한 종류의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마우저, 콜트, 브로우닝 등 다양한 제조사에 권총이 운용되었는데 이 권총들은 주로 유럽에서 제조되었고 독립군 장교들이 사용하였습니다. 독립군이 다뤘던 권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저, 권총 독일의 총기 제작사 마우저에서 생산된 권총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모델은 C96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러시아의 레니니 홍범도 장군에게 선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박스형 탄창은 당시 매우 비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특이한 고정형 탄창을 쓰고 있습니다. 권총집을 활용해서 개머리판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매우 특이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남은 사진에서 이 권총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저의 M1910 모델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안오균이 사용한 권총도 M1910의 개량형인 M1924 모델입니다. 실제로 의열단 등 다양한 항의무장단체에서 사용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우저사의 권총은 세계 여기저기에서 가피품이 쏟아져 나온 베스트셀러였기에 구매와 탄약보급이 수월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피품을 제작했기에 입수와 운용에 더욱 용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28년 7월 일제보고서에서는 정의부에 소속된 병사 중 반수는 마우저 권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참외부와 신민부에서도 마우저를 운영했습니다. 1895년 존 브라우닝이 설계하고 개발된 FN M1900은 권총은 안중근 의사가 사용한 권총으로 유명합니다. 벨기에에서 생산된 이 총은 73만 정이 생산되었고 전세계에 팔려나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연애주에서도 구할 수 있었죠. 1909년 10월 26일 하울빈역에서 안중근 의사는 두 정의 브라우닝 M1900 권총으로 일본 제국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고 대한 독립의 당위성을 세계만 방해 알렸습니다. 브라우닝 권총은 하울빈 의구 이후에도 독립군에게 꾸준히 사용되었습니다. 1924년 3월 일제의 정보보고에 따르면 대한통일부 5중대 120명은 브라우닝 권총 80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신나강 소총의 사례와 같이 벨기에의 나강 형제가 만든 나강 M1895는 러시아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모신나강 소총의 라이센스에서 문제가 생기자 라이센스를 대가로 나강 권총을 육군 제식 권총으로 채택합니다. 나강 M1895 권총은 리물버 권총으로 러시아 제국에서는 툴라 조병창과 유럽 공장에서 50만 정 이상 생산할 정도로 많은 생산수를 자랑했습니다. 나강 권총은 세계 2차 대전은 물론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많은 나강 권총은 러시아가 혼란한 틈에 독립군에게도 흘러들어갔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군들이 장비한 권총에는 이 나강 권총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상에는 7연발소총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록들을 볼 때 독립군들이 나강 권총을 운영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대한국민회는 7연발 권총을 50정, 대한군정서는 25정, 독군부는 7정 운영했습니다. 또 1921년 활동한 광복단은 세계 지대 모두 합쳐 70여정의 7연발 권총을 운영했습니다. 특이한 외형과 작동 방식을 가진 독일의 권총인 루거피팔도 독립군에 의해 운용되었습니다. 독일의 게오르크 루거가 1898년에 설계한 권총입니다. 1908년에 독일 육군에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대량으로 사용되었고 1차 대전 당시에 참호전에서 사용되며 유명해진 권총입니다. 루거피팔은 청산리 전투를 준비하던 독립군들의 무장상황에 대량으로 보이는 권총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한국민회는 30정을 독군부는 6정을 운영했습니다. 대한국민회가 많은 수의 루거권총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부권총은 일본에서 제작된 권총입니다. 일본인 남부기지로가 설계에 참여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본군의 제식권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도쿄포병공창에서 생산되었고 1904년 루일전쟁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1902년부터 1945년까지 다양한 버전과 27만정에 이르는 많은 수의 남부권총이 생산되었고 그 중 일부는 독립군에게 들어갔습니다. 독립군은 일부지만 남부식 권총을 운영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죌를 통해 입수하거나 노획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 당시 대한군정선은 8정, 대한국민회는 10정, 독군부는 5정을 사용했습니다. 이 권총들은 청산리 전투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군이 사용한 소총에 이어 권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독립군들은 중국과 연해죌를 통해 구입하거나 노획을 통해 권총을 조달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본격적으로 독립군이 형성되던 1920년대부터 쓰여져 독립을 달성하는 1945년까지 독립군들의 든든한 무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독립군이 사용한 기관총과 수류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CI-127